안녕하세요. 둘이 같이 시작. 안녕하세요. 제이, 제이 난매입니다. 저희가 코요테 우리의 꿈을 개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희망송을 만들어봤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코리아타운 모두들 힘내십쇼. 믿지 못할 한 소식 모든 게 다 원래대로 돌아온단 얘기 내게 꿈을 갖게 해줬어 말도 안 돼 고개져도 내 안에다 나를 품어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놓을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의 첫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별빛이 땅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앞뒤 막았어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을 위한 거야 말도 안 돼 고개져도 내 안에다 나를 보고 속삭여 말도 안 돼 고개져도 내 안에다 나를 보고 속삭여 그래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의 첫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려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넓은 이 땅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앞뒤 막았어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뭐냐고 진짜 원 드림! 그리고 원 홉! 코로나가 빨리 금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리아탄 화이팅! 다시 해야겠다. 그냥 이 부분만 다시 하면 돼? 그냥 원 드림 다시 원 드림! 그리고 원 홉! 코로나가 하루빨리 금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리아탄 화이팅! 이렇게 그냥 귀엽죠? 다 봤어! 다시 한번!